입도록 자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학교에 경로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 서명에 앞서 협약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주식회사 스타우트 아카데미어 정화예술 작품은 21세기 프라모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프라모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2. 프라모델 문화활동 참여기획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구축 3. 현장실습 및 취업기획 제공 4. 산업협력 인력 지원 및 장학사업 수행 5. 실습용품 및 기자재 지원 6. 기타 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산업협력 활동 추진 5. 양기관장님께서는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약서를 교환하셔 다시 한번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약서를 같이 드시고 차량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영무 총괄 부총장인 방범석 김천수 장범 합계 2. 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5. 협약서를 같이 드시고 차량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5. 협약서를 같이 드시고 차량 포즈 부탁드립니다. 5. 협약서를 같이 드시고 차량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기념 자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협조 한번 할게요.